산책 가는 길 산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공원으로 나왔다. 공원에 오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다. 그리고 광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원 구석에 폐가가 있는데 거기서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다. 공원을 걷다 보면 커다란 용 동상이 있다. 그리고 근처에 가면 뭔가 느껴진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그네도 있다. 그리고 그네에서 100m 앞에 분수가 있다. 그리고 골동품 가게가 있다. 그리고 마트가 나온다. 그리고 공원 출구가 나오고 밖으로 나오는 도시다. 이것이 평화겠죠? 어? 엄마다. củ장